가을 내내 비가 오더니 날이 흐리고 내가 가니까 햇빛 짱짱 나네 잠으로 치겠구만 군따구에서 무인해까지 고속버스로 4시간 걸린대요 일단 버스 티켓부터 사야 됩니다 버스 회사가 몇 개 있대요 잘 골라서 사야지 버스에 있어서 많아서 뭘 돌렸거든요 이건데 여기 버스 티켓?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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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인해? I have to buy ticket 티켓 우리 무리이룩 무인해 I have to buy ticket 여기! It's course 어허 여기가 무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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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투표를 어디서 사나요? 버스가 굴속버스가 아니네. 그래서 4시간이 걸리는구나. 17만동을 이 안에서 내래요. 버스티켓 다닌. 동네 시내버스 똑같네. 에어컨 나오는데 버디가 있어. 날씨가 은근히 지랄맞게 더워. 아우 시원해. 신나면 어디 가서 가있네.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서 저쪽으로 나서 제가 처음에 들어오게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가 정문이네. 여기가 정문인데 이 정문을 내가 몰랐죠. 룸버스가 그냥 사람들이 손드니까 중간에 서요. 그냥 손드니까 그냥 서네. 오 진짜 간이. 수계색으로 다들 다 안 뱉혀서 숨을 못 쉬겠네. 스카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줌버스가 원래 노선이 좀 모르겠는데 코앞에 딱 내려주고 가는 세상에. 아우. 아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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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사람들 왜 첫째 다큐러스? 다시 다운힐 다운도 도착했고요 이게 2만 8천원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내 공수를 놓고 수영장도 있고 방이 꽤 많네요 여기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에 물 2명이 있던데 라면이랑 그거 돈 받는 건지 프레인지 확인하고 모기약이 필요한데 모기약 인터넷도 보니까 습도가 좀 느려요 아 인터넷 저기 호치민이 제일 빨랐던 거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키톡을 필요해요 모스키톡을 필요해요 모스키톡을 필요해요 네 구입해요 모스키톡을 필요해요 free? 아니요 저는 모스키톡을 필요해요 아니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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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과 물을 필요해요 라면은 없어요 라면은 없어요 라면은 없어요 라면은 없어요 누워그가 없어요 네 OK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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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